헉 헉 헉 헉 헉 헉 컴슈슈 오늘은 제가 말이죠? 아주 일찍 준비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빵을 먹기 위해서예요 여기는 빨리 가야지 빵이 있기 때문에 컷시다! 컷!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왜 물 빠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랜만에 죽었낭이에요 오 배추다! 오 쌈장 갖고 와봐 쌈장 헐! 오! 아니야 아니야 망했다 먹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멈춰 너누라져있지? 오 오리 귀여워 이게 다 오리예요 귀여워 오리탕 먹으래? 탕 먹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아유 오리보고 배추 보고 빵 다 나가기 힘든데 빨리 서둘러야 돼 급해 급해 과연 있을지 없을지 있을지 없을지 아 이광한다 그렇지 전문가석 일단 이광을 줘 다 나선거죠? 호두 연휴 바게뜨는 몇 시야였어요? 8시만 더 먹시라 아 조기 출근 빵들이구만 아이고 그렇다면 파리바게뜨어 그냥 야 막 통가 없어 파리바게뜨 아 없잖아 빵이 어쩔 수 없이 파리바게뜨 금수 아따 이거 간다 아 그치 하나를 사더라도 일단 장전 이거 뭐 많다 신난다 눈 돌아간다 포라파이 테셀도넛 아 제가 사실 그 막 소개받은 거 유명한 것들은 못 구했는데요 그냥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것저것 막 담아왔어요 집에 가서 주면 아 쟤 또 집에 가면 가다가 쓰러집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아 맛있겠다 테셀도넛 오랜만이야 잘 지났니? 그 옆에? 잡채 고로패 단짠 직이네 너무 맛있어 한입 자셔보시게 카메라 양반 아주 좋아 죽는군 으음 나와야 된다니까 난 잘 모르겠다 뭔 얘기를 합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이제 딴 거 딴 거 또 하나씩 한입씩 한입씩 먹고 다 먹을 거야 기다려봐 근데 빨리 식탐이 많아서 한입씩 빼 먹어봐야래 원래 이거 이렇게 아잇 또 남자가 따져야지 아 이게 딱 기술적으로 딱 벗기듯이 참 맛나는 왜이래 왜이래 아아 영동합니다 우와 맛있다 방금 봤어? 응 카메라 버킹 잘 들어갔다 사우나 먹는다 한 번 더 한 번 알죠 음 좋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도전해볼 거야 음 제가 대신할게요 아 이게 사인이 안 맞잖아 먹을 때 내가 딱 들어갈 거야 이렇게 네 그니까 발로 차 저요 신호를 줘야지 찾았냔 말이야 발로 찼는데 절 날라가 나네 아 아 아 요거지 요거 크으 연유 방에 진짜 좋아하는 방입니다 크으 크으 별 보세요 아유 아유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우신 거 아니냐고 하결 좀 빨리 차져 아 아 기분 좋아 아 이게 뭐냐고 잎사이팅 하잖아 요 부분이 진짜 찐입니다 음 음 저기요 흐흐흐흐흐흐 완전 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는 먹어보라는 이야기 안 하시네 아 제가요? 깜빡했네요 뒤가볼래요? 제일 딱딱한 부분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부분은 그냥 먹어봐 부드러운 거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짠 어렸을 때 내 주제 무슨 표현이야 아유 소화를 위해서 림보를 준비했네 아 동작하다 빵을 먹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또 먹어야 돼서 카페로 아 따끈하고 좋구만 인내 있어 아이스박스랑요 테이크 아이스박스랑 아 예 그리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아메리카노 따뜻하면 원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음 아메리카노 따뜻하면 원두 어떤 걸로 드릴까요? 블랙그라운드 아이스박스랑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소코맛 두어 두는 척 하지마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빠르게 먹고 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금 간식이니까 너무 맛있어 먹지도 않고 맛있어 응 너무 좋아 단종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양심이 좀 없는 거 같아 빵을 먹고 바로 케이크를 먹으면 빵과 케이크는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응. 진짜? 좀 찾아보세요. 내가 안 먹어. 이따가 더 맛있게 먹기 위함인가? 이따 또 뭐 먹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먹고 무락무락 자라다. 이쪽으로 자라게 된 빵. 벌크러워. 응. 여기 하얀 부분이 많은 거 보다는 여기 약간 꾸덕한 이 쪽. 얘가 같이 좀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는 그걸 먹었을 때 맛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볼까? 아니요.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너는 아이스박스. 뭐 먹지? 이거 다음에 뭐 먹지? 내가 물론 정해오긴 했는데 뭐 먹으래? 그냥 의견이 있나 물어보는 거야. 뭔가 들어는 먹겠다. 집에 가자. 안 돼. 오늘의 메인은 엽떡입니다. 가시죠. 주문해놨는데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죠. 이거 어플로 주문하면 3,000원 할인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문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포장돈님도 여기 앉을 자격이 있는가 보는데 나도 그게 궁금한데 다 앉아계시더라고. 그치. 쫑겨나면은 다리가 없는가 봐. 응. 근데 그런 건 있어. 우린 너무 일찍 왔어. 우린 쫓겨나야 될 것 같아. 가자. 넌 쫓겨나야 돼. 너무 일찍 왔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뚜뚜뚠뚠뚠 왜 놀아가 생각나지? 진짜 맞아요. 몰라. 나도 타다. 엽떡 사세요 왜 안 사요? 왜요 맨날 2인분 시킬 때 몰랐는데 이거 4인분짜리 시키니까 확실히 이게 딱 안정감 있게 되어 있어요 원래 2인분 시켰을 때는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한쪽으로 쓸리고 그랬는데 역시 역시 저기요 역시 비싼 게 말이 안 끝났다고요 비싼 게 좋네 해외 비쌤게 좋네 히어로 비쌤게 좋네 히어로 비쌤게 좋네 비쌤게 좋네 비쌤게 좋네 비쌤게 좋네 아니 우리 집에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히히힝 알 수가 없어 구름 보고 안했네 오늘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우리 씨네도 안나오나봐 엄버싱 튀김 만두도 샀어요 김말이랑 콜라 조카 콜라 조카 아~~ 콜라 콜라 콜라가 좋겠어 맛있어 맛있어 난 난 싫어 아~~ 역시 없어 이렇게 따르더라구 카메라 앞에 따르더라구 콜 아유 오늘따라 김말이가 너무 땡겨가지고 이상하게 김말이 안좋아하는데 오늘 김말이가 땡기더라구요 어 갑자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잘 먹네 오늘도 착한 맛 시켰어요 잠깐 고민했어요 덜.. 아니야 덜 착한 맛? 뭐더라? 못된 맛 아니야 착한 맛보다 한 단계 위에 거 그거를 한번 도전해볼까 잠깐 고민했는데 음 좋아 아 맛있다 웬니웬니 웬니웬니웬니 특히 이 김말이가 바삭한게 아주 맛있네 옹골텔라 옹골차 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걷다가 뛰다 걷다가 뛰다 막 했더니 부퀴가 턱 빠졌어요 그래도 그 김에 빨리 와서 엽떡을 지켰어요 어 갑자기 나랑 그거 한번만 해줘 뭐? 덮어라 싸움 헉 헉 헉 헉 헉 prz 하하 턱량할거야 홍금보 할거야 홍금보 보통 석량 끊는데 홍금보 가 좋아 허 업 허 업 하 1982 폭 Budget 에효 김말이가 맛있네 오래가지 마세요 얘도 맛있는데 김말이 더 맛있다 이런거에요 보세요 이 정도의 옹골참이라면 김말이를 시키는 게 낫죠 같은 값이라면 아 근데 물론 얘는 4개 된말 얘는 3개 어 근데 치즈가 없어요 치즈 실종사건 치즈 추가는 아닌데 어디에 게 없었나? 돼지인데 개구리를 드셨어 응 자꾸 목에서 개구리도 그래요 치즈 어디 가셨냐고요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오 치즈? 나와 함께 얍게 만두를 먹어줄텐데 건배를 해주게 짠 맛있다. 이래야 더 맛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얘는 이거 하나 뽑아서 국가수에 좀 꿰매봐야 돼. 왜? 양육해서. 어, 이거. 어, 이거 있다.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정말 갖고 싶으면 살고, 아니다 싶으면 살려. 항상 정말 갖고 싶어. 항상 나는 뭐든지 자꾸 만기면 안 돼. 아, 내가 일단 먹으면서 생각하자. 이거, 이거.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이거. 두 개요? 어, 그럼. 하나만 먹기로 했잖아. 아, 하나만 먹는데 이거 하나 할까, 이거 하나 할까. 아, 그러니까 토탈 하나. 아닌데? 누구랑 얘기한 거야? 나 아니야?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시계는 맞지. 그치, 그치. 호박이 타르트야. 나노가 타르트야? 아, 네네. 퓨샤 고객님이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음료를 안 먹고 케이크가 마카노만 먹으면. 아, 물 먹으면 배차 안 돼. 내가 지금 먹퀴줄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배를 불려놓으면 안 돼. 근데 이거는 먹고 싶고. 이게 그렇게 멋있다 그래가지고 또 먹으러 왔어요. 이거. 타르트 두 개. 아, 마카롱 두 개. 일단 제가 컵을 사기 전에 아, 고민하는데 머리감 돌아가서 일단 단 걸로 채워주고 나서 그다음에 천천히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요. 아이고, 아까워. 그래도 먹어야지. 아, 아까워. 앞발 닦아야 돼. 그렇지. 아,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얼른 냉큼. 누가 체크하기 전에. 아, 맛있겠다. 호박의 맛이 낭낭합니다. 너무 맛있다. 자, 드세요. 내가. 호박 씹혀. 너무 맛있어. 단호박. 한 번만 드셔보세요. 한 번만 더 믿고. 자, 맛있는 부분. 자, 이 부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막, 아, 막 이랬어. 아니, 안 이뤘어. 잘 모르겠다. 아, 진짜? 응. 그래서 오빠랑 오는 게 너무 좋아. 제가 이걸 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건강상 먹은 거예요. 어저께 너무 건강하지 못한 식단을 한 것 같아서 약간 단호박으로. 안 드셔놓은 게 맛있지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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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 딸기 맛이 가득해. 아, 두.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너날 먹었어? 어, 먹었어. 아까 오빠 먹었을 때. 너날 맛은 안 돼. 아, 충혈된 맛.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고 전화했을 때부터 먹고 싶었어요. 아, 이거 빨리 먹고 또 짠 거 먹으러 가야지. 짠 걸 먹기 위해 짠 걸 먹는 나의 큰 그림이야. 아, 컵 어떡하지? 컵? 어. 아, 텀블러 어떡하지? 먹다 보니까 잊고 있었어. 사. 사? 사. 아, 살까요, 말까요? 공금으로 해줄게. 공금? 어차피 나 돈 없어. 아, 원래 돈이야? 어, 사비 없는데? 일부러 불쌍해졌고 해서 컵 살려. 컵. 컵. 컵을 안 사주면 죽을 것 같아요. 컵을 사주세요. 저 아래 민트 색깔 모자를 쓰고 있는 곰돌이 모양이 있어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잘 살릴 수 있어요. 2만 천 원짜리. 3만 천 원짜리. 2만 천 원짜리. 2만 천 원짜리. 3만 천 원짜리. 1만 천 원짜리. 2만 천 원짜리. 2만 천 원짜리. 3만 천 원짜리. 신중히 고르고 있어요. 제일 좋은 아이로. 이 중에서. 곰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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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너미곤. 개야? 응. 가자. 문 직접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 가려고 앉아있다. 아 역시. 21세기야. 21세기야. 21세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진짜 없는 거예요? 끝났어. 이제. 잘 선택했어야지. 아저씨. 저는 또 왔어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맥봉을 한 번 먹고서는. 내 누나 계속 맥봉아리로 했단 말이죠. 암호 툭합니다. 어. 나왔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날개품 그치. 날개품 그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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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날개품. 참 단순하다. 아 나. 진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속이 너무 니글거려가지고. 저 이거 하나만 먹고 가야 될 거 같아요. 느끼한 거는. 느끼한 걸로 잡아야 돼요. 나갔을 때. 바삭가. 아우 그치그치 그것도 그렇고 딱 하나만 아 나도 아우 그치 같이 먹어줍시다 그 친구 됐네 됐어 예의가 있어 아 또 하나 권해가지고 짠 도원결이 저번에 한 번 맺은 거 같은데 맛있나 내가 저번에 불면서 먹어가지고 더 막 느끼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아 역시 짠 거가 들어오니까 니글거림이 가셨다고요 콜라 없어? 여기가 뭐 스낵 한 줄 아시나 본데 아 여기 없어요? 아 이거 있네 이거 이거 음료수 아니에요? 갑자기 바꿨어요 어 뭐야 오베로 앉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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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보 저는 이거를 치밥으로 먹을 거예요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왠지 치밥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굉장히 짭짤한거든요 음 아 아 치밥 치밥 완전 좋은데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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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봉이 생각보다 짭조롬해가지고 아주 밥이랑 잘 어울리는구만 제가 혼자 잘 넣어 카메라 찍었으면 좋아요 밥도둑이야 밥도둑 아니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 있군 사실상 이게 마지막 조각이에요 제가 미미님하고 밥을 나눠서 먹기로 했었는데 미미님이 지금은 안 먹어도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언제?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먹는다는 게 거짓말이야? 안 먹는다는 게 거짓말이야? 먹는다는 게 그렇다면 이거 다 제 것인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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